오늘 이박을 때렸어요. 둘이서 엄청 힘들게 접었다. 대물나라 인근의 포인트. 먹골 잠수교 40교 포인트. 그게 계속 움직인다. 움직이는 포인트만 움직이지. 잘 안 움직입니다. 함부로 요즘은. 산란후라서 먹이활동이 좋은데 이틀 했어요. 한 분이 6마리. 나머지 다 한 마리. 전부 25, 6, 7, 8. 안 찍을 거예요? 사실. 안 찍어요. 안 찍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4월 26일 전투낚시예요. 전부 다 저만큼 걸어 들어가요. 쉬운 낚시 없습니다.